자, 여기까지입니다. 티첩을 머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느껴보셨나요? 혼자만으로 느끼는 건 부족합니다. 이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다듬다 보면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. 그 과정에서 가슴 뛰는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르잖아요. 티첩을 머신에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소리, 포즈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. 학습할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오디오 프로젝트나 포즈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보십시오. 사용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. 또 티첩을 머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를 천천히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. 이쪽 세계에서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알아가는 것이 견문을 넓히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재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이제는 성실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한 시대 아닌가요? 이런 시대에 공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요? 또 이런 시대에 두근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 일인가요? 시대의 변화를 함께 기분 좋게 느껴봅시다. 우리 모두 서로 댓글로 축하해 줍니다. 여러분 축하합니다.